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SUV의 큰아빠라고도 불리죠. 기아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4륜 마스터즈 7인승 차량이고요. 2020년형 66,000km 타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되게 멋지고 고급스러운 블랙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대형 그릴 보시면 너무 튼튼하고 뭔가 안정성이 되게 넘쳐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멋있는 헤드라이트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2020년 향이라서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 이 굴곡진 라인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되게 길고요.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발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안타깝네요. 얼마 남진 않았어요. 한 40%? 30-40% 정도 남아있고요. 앞에는 한 번 갈고 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흡집이 전혀 없고요. 타이어 인치는 20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타이어 내쫓다 교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와 이 내려오는 라인이 엄청나게 멋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전등 트렁크로 고급스럽게 올라가고 뒤쪽에 보시면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라서 전반적으로 되게 넓고요. 그리고 여기를 올리면 다시 이렇게 앉을 때가 생긴다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킷. 삼각제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려가는 차량이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 램프도 되게 뭔가 든든하게 생긴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흠잡을 게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정말 뭔가 회장님 차량인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멋스럽게 되어져 있고 뒷좌석이 이렇게 보시면 공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이 라인을 보시면 되게 뭔가가 고급스럽게 잘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키는 두 개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만 1,233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큰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라운드 뷰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뭔가가 여기 센터패시아를 쭉 찍어주시면 뭔가 고급짐이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여기 무선 충전 기능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여기 조그 셔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 사륜, 구동 그리고 여기 핸들렛선, 전자파킹,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셉트박스도 되게 뭔가가 넓직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어링 휠 보시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세정, 여기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방지, 그리고 여기 저속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 앞쪽에 보시면 HUD까지 완벽하게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소리 듣고 있는데요. 당연히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게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상의 미세누유, 누유 완전히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되게 든든하고 튼튼한 차량 이렇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면 여기 아래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직하게 중고차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